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가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례 치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런데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하나님과 마음의 하나로 연합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꽃꽂이 할 때 이렇게 싱싱해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이거를 뿌리를 가지를 탁 쳐서 꽂아 놓으면 보기에는 살아있어 보이지만 며칠 안 가면 이거는 몇 년이고 꽃이 졌다 폈다 졌다 폈다 하는데 이 꽃꽂이 해놓은 이거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시들잖아요 그래서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건 죽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지금 살았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꽃꽂이 해놓은 꽃처럼 그냥 이 세상에서 몇 년 몇 십 년 살다가 생명이 멈춘 사람으로 보시기 때문에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지금 당장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아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편찮으시니까 한 달 후에나 두 달 후에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내가 이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노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아버지가 금방 안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장례 치른다고 집에 머물렀다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저러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 아버지도 죽은 사람이고 또 그 주변에 장례 치를 사람들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그런 일을 하게 하고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는 사람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을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 그들은 돌적이에 매달려 있는 문짝처럼 드나들 뿐이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가장 엄숙하고 감동적인 진리의 말씀을 충족히 들어왔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의 귀중함을 점점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요동하는 책망과 경고의 증언들도 그들을 회계로 이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많이 듣고 깨달았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빨리 실천에 옮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회계해야 돼 이렇게들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계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회계는 성령 하나님께서 회계할 수 있도록 그 죄가 무엇인지 어떤 게 죄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때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해서 아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뜻을 정했을 때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뜻을 정했을 때 사람의 선택력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하고 말씀을 하셔서 두 사람의 선택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을 회계라 그래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지 다시는 술 안 마셔야지 다시는 내가 도둑질 안 해야지 다시는 마약 안 해야지 해봐야 나의 결심만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면 결국 나의 결심만으로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디모대전서 5장 6절에는 일락을 하루하루를 그냥 그냥 보내는 사람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계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계를 한다는 것은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을 회계라 그래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그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나의 생각인 줄 알았지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 줄 꿈에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인터넷 게임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인터넷 게임을 했던 거예요 영화 보러 가고 싶어 그러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영화를 보았고 술 마시고 싶어 그러면 그냥 술을 마셨어요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그것은 곧 품성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반복하게 되면 익숙하게 되고 능수능란하게 되고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죄 짓는데 아주 능수능란하게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가책도 그렇게 크게 많이 못 느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악습이 죗된 습관이 광화되지 않도록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죗된 습관에서 빨리 벗어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요 이것을 이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이 가깝다 그러면 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데려가는 그 천국인 줄 아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냐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분은 왕이시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가 그것은 이제 컴퓨터 게임 그만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십계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한쪽 마음으로는 아이 인터넷 게임 10분만 하고 내일부터는 하지 말자 아니야 10분 한다 그랬다가 두 시간 했잖아 아니 10분만 하고 내일부터 해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 게임 하고 싶어 컴퓨터 장난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는데 오늘 밤을 새워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 두 가지 생각을 다 내가 만들어서 하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했는데 이것이 강화된 거예요 이것이 반복하니까 습관이 됐고 습관이 품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아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내 것이 아니네 들어오는 거네 이제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미 그 습관이 쇠사슬처럼 나를 옭아매해 놓은 거예요 이때부터는 사람의 힘으로 이 쇠사슬 같은 악습을 인간의 힘으로는 못 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라고 그랬어요 구원, 어떤 좋지 않은 습관에서 어떤 질병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활동이다 누가 하고?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회개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을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을 회개한 죄인이라 그래요 이 일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그로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에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며 그는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하나님의 편에는 무한한 지혜와 동정과 능력이 있으나 인간의 편에는 허약과 죄의 많음과 절대적 무력함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유혹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너든지 잘할 수 있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나는 중독에 걸리지 않았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시킬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보금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킨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죄인을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 나는 테레비 드라마를 보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만 봐야지 그러고 봤는데 그만 아침까지 다 봐버려서 이것이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이 되어서 나중에는 안 지나서나 뭐가 머릿속에 돌아가느냐 하면 드라마 내용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드라마 보면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시기 위하여 부르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의심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즉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였다 생명에 이르는 죄에서 해방이 되기 시작을 할 때 영생을 소유하기 시작을 하는 것을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실 때에 회개한 영혼에게서 새 노래가 터져나온다 아 내가 마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는 한 번도 마약에서 벗어나 본 일이 없는데 마약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예수님 불러서 그 마약에서 해방이 되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하죠 이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실 때에 회개한 영혼에게서 새 노래가 터져나온다 그런데 이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어져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이 새 노래를 절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노래만 부르냐면 자기 자신의 경험담 자기 자신의 슬펐던 과거 불행했다는 과거만 말하게 되죠 이것을 묵은 노래라 그래요 흘러간 노래 그것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토씨 하나도 안 들리고 이 사람 붙잡고 묵은 노래 흘러간 노래 좔좔좔좔좔 저 사람 붙잡고 또 묵은 노래 흘러간 노래 좔좔좔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본 사람은 이 사람 붙잡고 새 노래 저 사람 붙잡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귀한 영혼에게서 새 노래가 터져나온다 이는 자신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의 허물과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귀하였고 인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나타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마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입만 열면 묵은 노래 흘러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만 열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가 내가 만일 묵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 그러면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고 내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면 살아있는 영적으로 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산자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게 아니라고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때는 이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산 사람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라고 죽어도 죽은 사람, 살아도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4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모두 개개인에게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악습들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의 결심이 확고하게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경험담을 말하게 되면 똑같은 악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새 노래를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고요 믿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10편, 40편 1절에서 3절에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에요 귀를 기울이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 저에게 이 악습이 있어요 이것을 고쳐주세요 계속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술 마시는 아무도 모르게 술 마시는 악습이 있는 사람이 이걸 자기 힘으로 끊어보려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명색은 장로인데 교회는 20년 이상을 다녀서 장로가 되었는데 하나님 저희 술 좀 끊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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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술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한쪽 마음으로는 이 술 파티에 참석을 안 하면 왕따를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한 번만큼은 많이는 안 마셔도 입에 대는 신용만 해 하는 생각과 한쪽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서 평생을 술꾼으로 살았잖아 이제 그만 끊자 아니 승진에 지장이 있어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지 왕따 당하면 안 되잖아 아니야 승진을 못하더라도 이제 술은 끊어야 돼 두세 가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오늘 새벽에도 술을 끊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술을 끊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지 한쪽 마음으로 오늘 한 번만 술을 마시고 다음부터 끊자 두 생각이 왔다 갔다 갔다 해 이제 성령께서 이 사람을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 이제 술을 끊어야지 오늘 한 번만 마시고 내일부터 참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무지무지하게 갈등을 하다가 그래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하고 뜻을 정하고 예수님 하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뭐냐면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아유 술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확고부동하게 뜻이 정해져서 드려지는 그 기도소리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이게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셨다고 하는 건 내가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셨도다라는 뜻이에요 응답하신 것이 그러면서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께 하셨도다 그렇게 간절히 간절히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를 했더니 그 술 중독이라고 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 사람을 건져주셨다고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경험담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라 그래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전도는 곧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전도라 그래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유가 확실해야지 돼요 과거에 내가 지은 그 수많은 죄 미래에도 또 지을 죄를 예수님이 죄값을 물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벌받고 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면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찬송을 하라 그랬느냐 하면 10편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와께 노래할지하다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는데 무엇을 갖고 하라 그랬냐면 너의 겸담을 가지고 전도를 하라 그것을 새 노래로 여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와께 노래할지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이 백성이라 그래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인이라 새 노래를 부르게 하려고 특별히 이 백성 영적으로 회귀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침례받잖아요 그런데 이 자아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해본 적이 없으면서 그냥 침례를 받아버렸어요 이것을 산채로 장사된 사람들이다 라고 그래요 내가 그냥 교회 다니려면 그냥 침례받아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침례를 받는 것을 산채로 장사된 사람들 뭐가 산채로? 자아가 살아있는 채로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루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생명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데 침례는 받았지만 하나님과는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산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열한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화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믿든지 사단을 믿든지 선택해 이건 너무 미루고 머뭇머뭇 하다 보면 결국은 사단을 선택하게 되니까 이번 한 번만 게임을 해야 돼 다음에 게임해야 돼 이번 한 번만 게임해야 돼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차라리 너에게는 좋을 거다 왜냐하면 게임을 해보고 나서 후회가 되어야 다음에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미루기만 하고 머뭇머뭇 하기만 하면 결국은 세 시간 미루다가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쪽으로 할까 그래 게임 한번 하자 그래서 미루지 않고 바로 게임을 하고 한 시간을 하고 다시 공부하는 것이 낫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유부단한 것 미루는 것 그것은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제 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욕과 식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배워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대부분이 정욕과 식욕 두 가지를 가지고 사단이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며 그랬어요 성적인 죄 자위행위 수많은 것 그거라든지 혼의 정사라든지 동성애를 한다든지 하여튼 가늠을 한다든지 좋지 않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러한 습관이 있는 사람은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악습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면서 또 이제 애서가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멸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서는 특별히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멸망당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며 그 다음에 애서처럼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애서는 마다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한 그릇에 먹을 것을 위하여 마다들의 특권을 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서는 그 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울면서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으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계속 머뭇머뭇하면서 계속 죄의 종로로서 했기 때문에 애서가 정신 차려봤을 때에는 이미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린 것이에요 우리들도 계속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만 우리들이 머뭇머뭇하고 하나님의 뜻에 계속 빨리 순종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도 그 기회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일 때 아직 젊었을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이제 여러분은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져서 우리도 나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잠에서 그 악습에서 깰 때가 되었다 이제 그 악습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악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 악습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만일 뭐뭐뭐뭐면서 그 악습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그 쇠사슬 같은 악습에서 못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스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잔다는 것과 죽은 자라는 건 동의어예요 영적으로 자는 거나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건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야 돌아가죠 그것이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죠 영적으로 죽은 자는 그 길을 그 길이라고 하는 건 생활 방식을 사고 방식을 불이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왁계로 돌아오라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을 회계라 그러고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을 여왁계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이 마음에 들어온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내가 인터넷 게임 안 해야 돼 내가 술 안 마셔야지 내가 나쁜 짓 안 해야지 라고 해봐야 되지 않아요 뭐부터 되는가 생각이 들어올 때 빨리 예수님을 불러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고 회계라 그러고 죽은 자가 깨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생각을 버리고 여왁계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렇게 할 때 그가 국률이 여기시리라 불상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러면서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엉망이 됐지? 그것은 내가 품은 그 생각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의 생각을 계속 품고 있다면 너는 계속 내리막길이 될 거야 이것을 에레메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냐 하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을 오래 품은 결과가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다고요 그러므로 에레메 4장 14절에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악한 생각을 언제까지 품고 있겠느냐 결국 내가 어떤 생각을 오래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독사 알이 부하가 되지 않습니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품으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59장 5절에 너희가 꾸미는 악한 음모는 독사의 알처럼 치명적이다 그 알을 밟아보라 거기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거미줄로 옷을 짤 수 없듯이 너희의 악한 행위와 계획은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죄인은 잃어버린 양으로 상징되었으며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친히 나아가 찾아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한 결코 죄우리로 찾아 돌아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셔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스스로 회개할 수 없으며 의롭다 하심에 축복을 받을 가치가 없다 주 예수께서는 계속적으로 죄인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당신 자신을 바라보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신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 바라보다 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 그 생각 그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르라 이런 것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telespect ő k k k k k k k k 아멘